뭐야? 엄마한테 카톡이 왔네? 카톡 카톡 하나 둘 셋 잘 잤다 음? 오빠 설마 오젯밤부터 지금까지 휴대폰 한거야? 엄마! 엄마! 왜 그러는데? 왜 왜 왜? 어? 어? 왜? 니? 얘야?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아니 얘가 눈이 완전 충혈이 됐네? 어? 레벨업 레벨업 I like it 레벨업 얘가 요즘에 맨날 휴대폰 게임만 하고 안되겠다 대체 눈이 왜이렇게 빨개? 어? 음 안되겠다 너 핸드폰 압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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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여기 여기 핸드폰 어? 어? 다시 압수아 어? 어어 으으으 진짜 요즘 엘리아가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걱정해 여보 여보 듣고 있어요? 여보 듣고 있어요? 어? 뭐라고? 아 리아가 리아가 스마트하긴 하지 그래 아니 당신두 휴대폰 중독이야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고 말이야 어? 어어어 휴대폰 어 짜증나 당신도 중독이라고 어? 어어 어어 오 짜증나! 어! 극현! 스마트폰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.. 크으으... 아.. 아.. 재밌당 역시 유튜브를 봐야 돼.. 어.. 오.. 짜증나! 카톡 응? 뭐야? 카톡이 왔네? 요르잖아? 카톡 으응? 카톡 어? 카톡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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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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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 야 요류루! 아니 엄마 바로 뒤에 있는데 왜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! 그냥 말하면 되잖아! 너 그거 스마트폰 중독이야! 충격! 또! 흠흠 으흠 어? 어? 어휴.. 오늘 일찍 출발하니까 여보가 애들 좀 데려다줘요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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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애들 좀 데려다 주라고 다음 diagonal 흡흡흡흡흡흡흡흡흡 영상 충격! ほど 유리야 너도 휴대폰 그만하고 이제 학교 가야지 엄마 잠깐만 지금 친구들한테 카톡이 와서 답장해야 돼 친구들이 내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됐다 빨리 가자 엄마 잠깐만 잠깐만 카톡 또 왔어 잠깐만 됐다 가자 뭐하고 옆반 수지가 넘어지면서 주완 오빠 버질 먹겠다고 아 진짜 완전 대박 이것도 답장해야 돼 답장 완전 대박 엄마 잠깐만 이거 답장 좀 하고 카톡 뭐야 엄마한테 카톡이 왔네 카톡 카톡 잘 다녀오고 조심하고 휴대폰 하면서 걷지마 부딪히니까 알았지 왜? 아이고 잠시 della 으 흐흑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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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야 니네 뭐해 개 뚝뿌러주고 앉아냐 어 쩝 죄송합니다 에이 유튜브 재밌당 아 진짜 웃겨 모두들 휴대폰 내려놔 맨날 휴대폰 하느라 가족들끼리 대화도 없고 심각하다고 못 느껴봤어요? 모두들 휴대폰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얼굴 좀 보고 대화 좀 하고 그래요 진짜 너무 심각해 그건 맞긴 하지 요즘에 휴대폰만 했더니 눈도 빨개지고 요즘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요로르랑 얘기해본 지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더라? 진짜 끊어야 되긴 할 것 같아 네 엄마 나도 요즘 휴대폰만 했더니 거북목이 됐지 뭐야 자 어쨌든 엄마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오랜만에 휴대폰 없이 대화하면서 먹지 알았지? 네 자 됐다 우와 여보 이거 완전 인터넷 블로그에 나오는 그런 음식 같아 와 예쁘다 그렇지 내가 스마트폰으로 요리 블로그 찾아서 레시피 보고 만든 거야 휴대폰 보면서 만드느라 힘들었네 그러면은 오랜만에 휴대폰 없이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서 먹어볼까 얘들아?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 찰칵 아 찰칵 아 아 아 어? 어? SNS에 내 요리 사진 올려야 된다고 기다려봐 사진 좀 찍게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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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빛은 이거 그리고 피터는 요거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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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배고픈데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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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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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식 식겠어 아니 SNS를 위해서라면 음식이 좀 식을 어? 좀 식을 수도 있는 거죠 엄마 엄마도 스마트폰 중독 같아 엄마도 어제 하루종일 SNS를 샀잖아 맞아 여보 여보도 어젯밤 밤늦게 SNS 댓글 답장해 주느라 어 못 잔 거 내가 봤어 당신도 스마트폰 중독이야 맞아요 저희 4명 다 이제 휴대폰 그만해요 그래 한번 우리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휴대폰 하지 말아 보자 얘들아 자 일단 밥 먹을까? 자 그러면 휴대폰은 저기다가 놓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대화를 합시다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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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음 음 음 음 음 하아 할 말이 없네 그냥 유튜브나 보고싶다 아 게임 말이 없네 하아 SNS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꽤 타려줘야 되는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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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카톡 답장 안 한다고 뭐라 할 텐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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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대화를 하지 하아 하아 아 일단 우리 딱 10분만 휴대폰 할까? 할 대화도 없고 휴대폰만 딱 10분만 하자 그래 딱 10분이라면 뭐 괜찮은 거 같아 그래요 그치 어 니아 너도 동의? 아 이미 하고 있었네 아 우리 휴대폰 좀 하자 어? 10분만 딱 하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는 거야 알겠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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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º 하임 하오 하ח 하하 하 laboratories 하 politically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휴 그렇죠 네 거기 참 좋더라구요 탁 탁 탁 탁 탁 탁 아 얘들아 몇 시간 지났어? 아 벌써 10분 지났나? 아 싫은 거 않나? 안 지났어 안 지났어 조금만 더 해 어 그러면 10분만 더 하자 1분 세쇄 탁 tomorrow 3 вс 아 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